맞췄다 맞췄다 이제 간다 간다 21원 맞네 그걸로 안 붙여 근데 그거 잘 안 보여서 괜찮아요 어떤 게요? 하트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 다 약해 보여요? 좀 흐리게 보여요 너무 작아서 네 네 네 안으로 안으로 이거 뭐 하는지 알아요? 이게 없어도 있네 왜 뺏기 뺏어놓은거야? 어떻게 둘러지 이거 둘러서 안해요? 둘러서 안해요? 둘러서 안해요 둘러서 안해요 둘러서 안해요 왜 이렇게 썼지? 됐어요? 네 네 네 네